자 갑니다 투척 따라가서 꼬링 짠 자 갑니다 먼저 플레이 오케이 이게 판타스틱 오케이 문 박스 또 잘 자 갑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용그림 이거 끝나고 들어 볼게요 확인요 유성 조심하세요 으 으 어 뭐야 어 쌤 쌤 쌤 쌤 쌤 우선 이 쪽에 우선 이 쪽으로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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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사람 개필요 양파리 양파리 형님 개필한데 아 죽었구나 물납 뻔하네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 여혜님 안녕하세요 이거 눈동 조심하시면 빨리 여혜님 그 여혜님 캐릭에 무속 있으신가요 혹시? 그 예전에 제가 여혜님 캐릭에 무속 있으신가요 혹시? 그 여혜님 캐릭터 와 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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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제가 이메일 아이디 알려드릴테니까 여혜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장자 캐릭터 치우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씩 돌려가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단 말씀드릴께요 검 지금 우리 잘 보고는 계신데 일단은 하나밖에 안하여 저 둘이다 둘 둘 둘 검둘검둘검둘검둘 이럴 땐 대피가 좋아 이럴 땐 대피가 좋아 아 아 우리 시청자 시청자 분이신가군요? 오케이 화이팅 이제 정신하네 정신하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검둘 하나째 검전빼 검전빼 하나 있어요? 검전빼 홈런벌 왠지 우측이 있을 것 같은데 뗐나 보다 정신하네 대피로 몇킬 하는거야? 와 진짜 대표소구만 대표소구만 아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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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패 대패소 대패소 건조패 둘 대패소 렝보야 어 튕기지마 아저씨 명칭 그니까 죽끝 어 저 두분은 남았었네요 나이스 쌤 조심 쌤 천천히 천천히 오버 안되요 오버 안되요 오 나이스 저 분은 휠 들었다 저 분은 던지시네요 어어 에이스 소리 들으시네 1등은 전대 왜 이분이 에이스 소리 들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분은 그냥 던지시는데 형님이요 아 쌤도 쌤 쌤 큰일났다 이거 가야돼 가야돼 검밀에 가야돼 가야돼 또 핀 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아 핀 아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거 그 뭐야 충격폼 나오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알림껄 하고있습니다 네 오늘 알림껄 하고있습니다 나이스 고마워 찾아가세요 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힝힝 나이스 땡스 반항하니 클랜드가 있었나? 어! 먼저 브레이! 오케이 바로 이만 아닙니까? 너 돈 나온다야 같이 가요 아 나 핀 있는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막 넣어보라니까 나이스 우리 돈 먹은데? 먹은거 아닌데? 아 낙박에서 연막이 왔으면 아 뭐야 빔 안 먹었네 박스는 일단 안보이거든요 어 등 트래핑 어 이건 밀당 우리 펜 쪄고 있어요 눈 눈을 미웠다 나이스 나이스 어? 1대1 쌩같다는데 아 이거 막발인데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아 이걸 눈치가 좋으시네 저거 아 저 저분들 잘해요 그 과자분들 잘하시고 혜택 동심 어 우리 진다 몇이라? 주웅을 일단 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아 도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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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 이거 응 으응 뭐? 아 아니면 제가.. 아 근데 이분이 작업을 하나도 안했었는데 그럼 쓰기 쉬운데 검.. 검 한번 할까요 그러면? 아군이 펠배하였습니다 검거하였어? 이거 검복 작업 한번 해 네 레츠고 행보게님도 선 아닙니까? 껌복에 행했죠 껌복에 포 하나 삐하나 껌복 삐 한개다 아 이거 필 껌복이 있는데 적폐 둘 이게 필이야 껌 쌤 쌤 쌤 쌤 쌤 단단단 나이스 아군이 심리하였습니다 어 몰라 아 이번엔 딴 데 갈게 딴 데 죽민다 죽민다 오우 판타스틱 플레이어 땡큐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판타스틱 오케이 눈 빠졌어 또 짤 넬림 안녕하세요 아뇨아뇨 시참 아니에요 토요일의 시참입니다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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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빠졌어 눈 빠졌어 비 않아 눈 터져 그 개놀비 개사능배 나이스 어 됐다 아이고 까비 지금 이제 시청자분 아이디즈 슬슬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바나가님 맞죠 중을 엄청 밀어가지고 중풍을 안하고 되는데 폭우를 이렇게 토끼 반 토끼 좀 밀겠다 이거 이거 못했죠 이거 못했죠 오케이 같이 가자 승리 가자 쿵떡킬 쿵떡킬 아이 아 아 아 아 좋아 어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여기여기여기 콩딱 피는데 콩딱언니지 모르자 콩딱 뭐지요? 아이고 이걸 다 드론 바비를 내뱉한다 이거 아아 라이선님 안녕하세요 눈통놈통 네절이다 방금 네절 눈 떠민다. 큰일 났다 이거.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? 제발 화이팅! 도망간다. 너무 아깝다 이거. 막판에 지원 간다고 했는데 전진했었네. 우리 편이 그냥 놓치고 지나갔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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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